네. 네. 응. 응. 내가 이거 할 때. 여기서 갑자기. 소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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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너무 웃겨. 응. 왜 이렇게 족짓나요. 아니야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. 너 팔 아파. 고기 먹었으면 해. 고기 먹었으면 해야지. 나 이제 돌리는 중이야. 나 빨리 앉아. 이쁘야 괜찮아. 어때 나 이런 거 잘 만들었지. 나오자. 선배님들 앉아보실게요. 이번에도 초콜릿맨이 들어간 거거든. 이 새끼야. 나와 이 새끼야. 주정차. 굿. 쿱. 굿. 쿱. 쿱. 안녕하세요, 슈룩에서 서암동 역가를 맡은 태원성입니다. 이렇게 좋은 작품에 특별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사극에서의 저의 모습 어땠나요? 저도 제 모습이 되게 신기합니다. 수영도 그렇고. 앞으로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